어, 준비물 있네. 바로 앞에 있어. 우리 작전을 좀 짭시다, 서로. 네가 젊은 점수고 네가 그 다음 거 그린 게 내가 딱 봐서 내가 어떻게 딱 질 것 같다는 걸 얘기할 테니까 그거를 그려. 나는 선인장에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분들을 딱 집어내잖아. 그리고 선인장 먹여 그러면 알아서. 그러면 선인장은 나중에 선인장 쪽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하라고. 이거 둘이 싸운 것 같아요, 나까지 같이. 싸우는 것 같은데. 여기 색연필 몇 개만 써야 될까? 형들 걸. 들키나 안 들키나만 보자. 아, 이거 몰라. 야! 야, 얘네가, 얘네. 우리 거 그거 없어졌어. 어, 야, 우리 가보라 알아? 야, 색연필 다 훔쳐봤어. 야, 내려와. 다 벗어. 야, 이봐. 야, 이봐. 알았어, 알아라. 아, 여기 있어. 이봐. 엉덩 빼놓은 거 같아. 그 정도 시간은. 어, 가자. 어, 가자. 뭐야, 뭔데. 막아, 이러들 막아, 빨리 뛰어. 아니, 뭐야. 어디로 뛰어, 어디로. 어디로 뛰어, 어디로. 가는 거야? 가는 거냐고. 형, 가는 거야? 너 인마. 좀민아, 좀민아.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그려, 이게? 빨리 그려봐. 살짝, 그렇지. 하고 다시 이걸 하나 쭉 튀어나오고. 쭉 튀어나오는 거 어떻게 그려요? 한 다음에 그 끝에 머리에 빨간 거. 어, 그렇지. 여기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 먼저 색깔 칠하고. 쪽쪽쪽쪽쪽쪽 하고. 됐어, 됐어. 입사귀, 입사귀 몇 개. 됐어, 됐어. 이디션 얘기밖에 없어. 초록색, 초록색. 야, 이거 맞지? 아, 아닌데? 이거 석부작이라니까? 석류. 석류, 콕같이. 석류같이. 우파리가 좀. 다음 거 정해, 빨리. 다음 거 정해. 다음 거, 다음. 다음 거, 다음 거. 오케이. 자, 색깔. 색깔 초록색. 초록색. 어, 얘, 얘, 얘. 특이하다. 형, 얘, 얘. 포인트 있어요, 얘. 포인트.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름 뭐야? 형. 미안한데 좀 빨리. 야, 이거 많이 못 그리는구나, 이거. 좀 빨리 할게. 네이클로브와 같이. 형, 이거 부채 모양으로. 이건 하트 모양이다, 형. 하트 모양이야. 하트 모양이 동그랗게 있고 미역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됐어, 됐어. 이렇게 하면 돼. 왜냐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거 제대로 된 거 좀 찾아봐. 야, 이겼다, 이겼다. 야, 저기 싸운다, 저기 싸운다. 정윤이 형. 어? 어딨어? 여기. 어딨어? 어? 어딨냐고? 여기. 특징이 중요해, 특징이. 아, 형. 이 와담에. 콕, 콕끼리 사는 거. 형, 콕끼리 사는 거. 형, 콕끼리 사는 거. 어딨어, 어딨어. 아니, 길게. 형, 여기 그냥 이렇게 길게 있죠. 응. 이렇게 길게 있죠? 이거 약점을 찍어요. 길게, 얇게. 아니, 얇게. 콕끼리 코같이. 콕끼리 코같이. 콕끼리 코가 어떻게 생겼어? 그냥 길게, 얇게 해가지고.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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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해. 뭐, 이거 지금. 소철? 뭐야. 에이. 정해줘야지, 그거 안 정해주면 어떡해. 아, 정했냐. 아, 여기. 아. 거기에서, 딱, 딱. 콕끼리 사는 거, 일단 마칠 거예요. 천생님 마칠 거예요. 자, 가시죠, 가시죠. 아, 가시죠. 아, 자신 있다. 되게 얼마 못 그리셨네? 아, 우리 많이 그렸는데. 되게 얼마 못 그리셨네? 아, 10개 그렸니? 네. 저희 진짜 10개 그렸어. 우리 6개 그렸나 그랬어. 10개 넘게 그렸을걸, 우리? 우리가 틀면이 좋은 거 같아. 그래, 우리는 전술이 좋았잖아. 맞아. 와... 아... 아...